이때 시집가는 분도 있어 결혼하거나 남자분들도 근데 이때 결혼하면 일곱 일곱 넘어가잖아요 일곱 그리고 다음에까지 해서 만나는 인연 중에는 아닌 인연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궁합을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한번 준비한 컨텐츠는 2022년 운세에요 2022년 근데 GT분들부터 한번 LGT 26에서 27이 되시는 분들 26에서 27이 되시는 분들은 변화가 되게 많을 거예요 내년 넘어가면서 뭘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이때 시집가는 분도 있어 결혼하거나 남자분들도 근데 이때 결혼하면 일곱 일곱 넘어가잖아요 일곱 그리고 다음에까지 해서 만나는 인연 중에는 아닌 인연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집 두 번 간다 장가 두 번 간다 소리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궁합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음력으로 7월 말이거든요 근데 9월 10월 넘어가면서 갑자기 괜히 막 기운이 처지거나 안이 완전히 불안하거나 이런 분들은 점을 한번 꼭 보세요 왜냐면 시내 내년이 이제 대운이 드는 애예요 내년이 대운이라고 다 똑같이 내년이 좋은 애예요 이게 아니에요 대운 바람이 드는 애인데 시내 바람으로 훅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일곱 여덟 아홉 되게 힘들거든요 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운바람이 드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전공을 바꾸거나 아니면 직업을 바꾸거나 이직을 할 때 잘못하면 어차피 그 자리를 또 뜬대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다가 봐주세요 요즘에는 어떤 한 문제로 다 봐주세요 이러고 식구를 다 안 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본인 문제로 봐주세요 라고 하는 손님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렇게 보면 본인만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리를 또 뜬다고 나오니까 길어봤자 인연을 못 간대 그리고 서른여덟이신 분들 내년에 서른아홉 된다 작년부터 좋았던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래도 괜찮았을 거고요 요 나이에 혼사 날짜 잡은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동지 전에 동지 전에 결혼하시는 게 좋고 그 뒤에라도 근데 내년 아홉 수로다가 원래 아홉 수 결혼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쥐띠가 제가 알기로는 삼재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쵸? 삼재들면서 아홉 수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혼사 같은 경우 내년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정말로 나를 다 보고하세요 그리고 서른아홉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고가 나서 그렇든 내가 내 몸에 손을 대든 수술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몸, 모냥새가 망가진다고 나오거든요 그냥 뭐 성형도 말씀하시는 거 같고 다쳐서 수술할 때도 병원 같은데 의사가 되면 잘 만나야겠죠 그리고 돈 문제가 안 벌어진 건 아닌데 벌어져도 내가 막 허망하고 허무한 그런 분들 정도의 분들이 있으신데 내년까지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뛰고 있다 자꾸 바뀌고 그러신 분들은 점을 보시고 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굳이 아니더라도 50세이신 분들 51가 되세요 51가 되시는데 오히려 올해는 그냥 그냥 저냥 저냥 근데 약간 그냥 좀 막막해 항상 답이 없어 그리고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분들이 있다고 나오는데 51 되시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 풀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직장 자리를 불편한데도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대요 이동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점상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이유로 다 문이 막혀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관제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벼락 맞듯이 관제수 있거나 그게 이제 사업이나 직종 중에서 제가 뭐 말은 못하지만 그런 직종 중에서 있으니까 몸을 내가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뒤로 사리시는 게 좋고 주의해서 주의할 거 듣고 그러시고 내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들삼제라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ABY입니다 наст €8.50 벽훈 이슬 세트 빴 제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